키워드 뉴스 시간.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이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죠.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국토부 입맛대로. 공항 얘기군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계속 추진 중이죠. 이제 도민의 의견도 듣는 것이고. 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를 통과하자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요. 전환평 평가협의 후 이틀 만인 8일 기본계획안을 내놨죠. 내일 건설 예정지인 성산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1차 도민 경청회가 진행되는데요. 총 3차례 진행되고요. 이날 국토부 관계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아 예. 경청회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네. 이 부분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관계자들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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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도민들은 들으세요 라고 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이게 국토부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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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왈구와 왈부가 많다 보니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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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박찬식 대표가 좀 출연을 했었거든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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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기가 이제 부풀린 수요 예측을 통해서 마련한 초과 과잉시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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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졸속협의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 검증 tf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검증 tf는 지난 21차 브리핑을 통해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따졌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기본계획 안에는 2055년 항공수요 전망치를 약 4천만 명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국제선의 경우 2040년을 기점으로 2055년까지 줄어들어요. 네. 네. 그 반면 국내선 수요는 좀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선 수요 증가 근거로 과거 관광객 증가를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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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관련 변수에 고령화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예측이라는 거죠. 네. 네. 제2공항 대항가 규모를 이 엉터리 예측치로 결정했으므로 네. 계획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1차 브리핑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론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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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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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거나 그 검증 태스크포스에서 주장했던 내용 1차 브리핑의 내용은 제주의 항공 수요 예측이 조작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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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곡됐다라는 표현일 텐데 2차 브리핑은 어제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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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네.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기준을 조작. 그래서 그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항공기와 충돌했을 경우 피해가 큰 철새. 그러니까 몸집이 큰 철새 수십 종이 조류 충돌 심각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다 조작 왜곡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네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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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성산 일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 가마우지나 세뱅로 중백로 흥로 그러니까 이런 새들이 덩치가 좀 큰 새들인데 이게 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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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는 크게 충돌 가능성과 충돌 심각성으로 나뉩니다. 충돌 가능성이라는 것은 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네. 네. 그렇죠. 충돌의 심각성은 세 종류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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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충돌 가능성은 지역별 개체수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별 평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반면 충돌 심각성은 피해 정도를 따지는 평가라 개체별 보평값을 갖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얘기 나오면 일반 시민들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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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몸집이 큰 가마우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마우지가 항공기와 만약에 충돌을 할 경우 이게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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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김포공항에서 충돌하든 제주공항에서 충돌하든 뭐 인천공항에서 충돌하든 그 피해 규모가 다 크기 때문에 네. 네. 그 얘기인 거고. 몸집이 작은 참새가 항공기와 또 충돌할 경우 이것도 어디서든 그 피해 규모는 작아진다. 뭐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증 tf가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이 충돌 심각성 부분인데요. 네. 흑산도 세만금은 물론 제2공항 보완 용역에서도 조류 충돌 평가 기준으로 개체의 신체적 크기나 집단으로 무리를 이뤄 생활 및 이동하는 종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종을 선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선정한다. 네. 네. 그 기준대로라면 예정지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 가마우지나 쇠백로 중백로 흙로. 이것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수종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러니까 보완서 심각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빠지게 된 근거가 또 황당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황당하고 네. 어쨌거나. 그런데 왜 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황당했습니다. 그 빠지게 된 근거는 뭡니까 네. 국토부는 이번 전환평 본안에서 지난 14년간 국내 충돌 사고 사례가 없는 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했습니다. 아. 국내에서 사고가 이런 종들이 사고가 난 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네. 네. 아. 그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항공기 조류 충돌 현황에 따르면 조류 충돌 1,400건 가운데 개체 확인이 된 사례는 약 170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2019년 국토부 자료이기도 하고요. 아. 1400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에 충돌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한 88%, 9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2% 정도만 확인이 된 건데 이를 근거로 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항공에서 충돌 사례가 없다고 사실 충돌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제2공항 활주로 남단에서 2km 이내의 장소 거기서 대규모로 발견되는 가마우지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렇게 피해 심각성이 높은 수십 종이 수두룩 평가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갈매기 등 평가 대상이 된 조류 등은 같은 종인데도 피해 심각성이 제2공항과 흑산도에서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충돌 가능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피해 심각성은 개체별로 보평값을 갖기 때문인데 갈매기 조류 중과 충돌 심각성 평가를 비교하면 제2공항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는데 흑산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기류가 비행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냐라는 평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갈매기가 지역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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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는 다를 수 있지만. 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2공항은 매우 낮다 평가를 했고 흑산도는 매우 심각하다. 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실한 근거다. 네. 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 기준을 조작해서 전략환경연연평가서 결과를 국토부의 입맛대로 도출을 했고 이제 그것을 환경부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연락을 해서 평가 기준이 바뀐 이유를 물어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는 알아보고 회신을 준다고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내일 경청회 때 국토부 관계자가 자리하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064 번호로 전화했습니까 제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064 하면 잘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네. 저는 네. 휴대폰으로 했다 이거죠. 네. 처음에는 봤더니 나중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찬반 문제랑은 상관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제주 지역의 언론사들이 전화하는 부분을 잘 안 받는다는 얘기들이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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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 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 네. 사실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네. 말을 안 해서 문제 덜 만들 서울의 경제지에서 전화하면 다 받는데요. 전화는 거기는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가 만약에 그것도 몸집이 큰 조류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면 이제 사고가 크게 날 위험성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브리핑에서는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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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태스크포스팀이. 그러면 2차 브리핑에서는 입지 타당성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조사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실 엔진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입지 타당성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제1공항 전환평 검토 결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환평 내용으로는 조류 보호나 조류 충돌로 인한 안전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부적정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tf는 환경부에 집 지키는 열쇠를 맡겨놨더니 그 열쇠로 국토부 도둑질을 도왔다고 비유하더라고요.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것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부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심상정 의원이 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 원희룡 장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만약에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의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회가 마지막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네요. 네. 떠넘긴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도의회가 키를 준 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동의도 얻게 돼 있어서입니다. 사실 시민사회는 국토부가 전환평 재보안 용역을 밀실 진행할 때부터 제주도 차원에서 검증에 나서야 된다. 제주도와 도의회를 압박하긴 했었습니다.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셈인데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제주 정치권에서 이제야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민사회 측에서는 그래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도의회가 큰 키를 진 겁니까? 아니면 큰 짐을 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양쪽 다 그런 말은 나왔었군요. 지금 계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 있어서 지금 기본기획안이 공개되고 또 의견도 듣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과정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사실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건 마음은 똑같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검증 tf 차원에서 제시한 의혹들을 제주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면 검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다뤄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제주도 대책은 네. 이 얘기들이 계속 도민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문제는 심각하다. 그런데 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주투데이가 녹색연합과 함께 지난 20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발표를 맡았었는데 이 위원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는 무엇이며 대체 무엇이며 왜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른 인적 국가들이 오염수 방류에 무관심한지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유독 한국만 이런다.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런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뭡니까? 이날 나왔던 얘기 중에 네. 일본은 2013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 등을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설비 알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삼중수소 등은 걸러지지 않아서인데요. 저장탱크들이 쌓여가자 일본은 이 다액종 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바다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관련돼서 연구를 했고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하나가 해양 방출이었고 하나가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지층 추입 이런 대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시멘트로 덮자 얘기도 있었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중에 네.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2023년 봄 혹은 여름에 방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죠. 4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무관심한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2022년 2월 라파이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감시기구가 아니라 지능기구라서 그런데요. 원자력 문제를 감시하는 기구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원자력의 이용을 장려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이용은 맞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3중 수술 배출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죠. 원자력기구는? 네. 다른 인접 국가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많은 인접국이 있는데 인접 국가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서는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일본이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의 주요 방사성 물질은 3중 수소입니다. 3중 수소 배출에 대한 문제는 여타 핵발전소 가동 국가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핵발전소와 핵재 처리 시설들이 방사성 물질 3중 수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본에서 하는 건데 그에 비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에 저장된 3중 수소 양은 적다. 이 논리를 일본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매년 탱크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에 보관 중인 3중 수소의 양은 한국 핵발전소가 방출하는 3중 수소 3, 4년치 가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일본이 지금 저장하고 있는 탱크에 저장된 양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배출한다는 거죠. 한 번에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준치가 더 낮다는 게 적다는 게 사실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씀들 종합해보면 핵관련된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네. 그 국가들이 또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온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도 작용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합의된 기준치대로 방류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투기한 사실들도 너무 많았던 거죠. 과거에.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물론이고 한국 역시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은 핵반전소 도입 이전 연구용 원자로 등의 핵폐기물을 동해버렸다고 해요. 몰래. 우리나라도 불법적으로 해양 투기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도 이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설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 제주도에서도 피해대책과 관련된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피해가 예상되면 또 각국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 때문에 아예 방류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주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이 11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산물 수급안전기금이 1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7억 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에 10억 원, 방사능 및 중금속 분석 1억 원 정도예요. 이게 선제적인 대책은 아니고 만약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사후 어민 지원을 위한 예산 성격이 강하군요. 그렇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방류 방지 대책은 사실상 없는 거죠. 어렵기도 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이현석 위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육상탱크에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더라도 장기간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후 중단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을 했습니까? 네.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어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요? 네. 제주도가 그런 실질적인 논의 기구를 논의 기구는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죠? 네.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하는 결음을 낸 게 또 다고요.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쿠시마 관련 대응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이 정부에서는 사실 움직임이 보이질 않으니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직격타죠. 네. 섬이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사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후쿠시마 쪽의 어민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 어민과 후쿠시마 어민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일본 정부에 대응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쿄전력이 최종적으로 설득해야 될 대상은 사실 후쿠시마 어민들입니다. 보상 관련 협상도 이들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현 교수는 이날 이 방법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제주도 어민들이 등장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 체남단 제주가 공동정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이거 혹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반일 감정 자극하는 거 아니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일본과 제주도가 연대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였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글쎄요. 각자의 사정들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사정은 좀 무시되는 것 같고 단지 안전하다 믿어달라는 이야기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으니 진짜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